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대회가 US 챔피언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경기 하나를 뽑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소가 샘 샹클랜드를 만나게 됐고요. 웨슬리소는 2020년도, 2021년도 US 챔피언을 오른 그런 선수고 그리고 샘 샹클랜드도 2018년도에 미국 챔피언에 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샘 샹클랜드가 처음 떠오르고 했을 때 비호감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보다 보니까 조금씩 정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덧 레이팅 2700 돌파하고 나서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올림피아에서 미국 대표팀으로 출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두 선수의 대결 기대가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소가 100으로 경기를 해요. 경기는 시실리안 디펜스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이드올프 바리에이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서 A6 하면서 B5 칸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E5으로 치고 나오죠. B5 칸 잡아놨기 때문에 100이 이쪽을 이용한 공격이 안되고요. 나이트가 B3 칸으로 뒤쪽으로 빠지게 되죠. 100은 이전수에 비쇼 미투하면서 킹사이드 캐슬링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E5 나오고 이제 100은 킹사이드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마스터들의 기보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100과 흑이 거의 동등한 승류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제부터는 거의 균형이 맞춰진 싸움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이트가 B3 칸으로 도망을 갔고요. 100도 흑도 똑같이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하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경기 양상이 퀸사이드 쪽에서의 서로 간의 주도권 싸움이 이제 좀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킹사이드 쪽에서 확장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100이 어떤 킹사이드 쪽 공격을 한다 그러면 결국 F4가 필요해질 텐데 근데 이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 흑이 D6 폰이 약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교환이 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100도 여기는 E4 폰이 약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100이 먼저 이걸 교환을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흑의 약점 폰이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게다가 지금은 100도 킹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긴장이 유지되거나 폰이 올라간다 그래도 이게 100이 킹사이드 쪽에서 저돌적으로 공격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킹이 있기 때문에 주위 폰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흑이 B6 B7 하면서 여기는 이제 폰 공격하면서 이제 반격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흑에게는 이제 세미오픈 C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제 카운터 플레이가 조금 더 강력해지는 이제 고런 부분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서 F4 자체는 쉽지가 않게 되고요. 오히려 킹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흑 쪽이 조금 더 괜찮거든요. 한다 그러면 이제 흑이 F5로 밀고 나오면서 이 앞에 있는 폰을 제거하고 이제 중앙 폰 위를 살려가지고 이제 밀고 나오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근데 100이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집중을 한다. 지금 보시면 나이트 두 개도 이미 배치가 돼 있고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앞발을 걸고 있는데 이제 흑이 이제 마음 놓고 F5을 또 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도 흑도 이제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흑 입장에서는 여기는 D6 폰도 약점이고 D5 칸도 약점이지만 그 대가로 이제 세미오픈 C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충분히 쌓아줄 수가 있어요. 자 비숍이 E3 칸 배치되면서 퀸사이드 쪽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흑은 비숍 배치에서 D5 칸을 컨트롤을 합니다. 이 D5 칸이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백과 흑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이트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백의 기물이 D5 칸의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흑은 교환을 통해서 상대 폰을 끌어들이고 싶을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비숍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퀸으로 잡을 수는 없고 이제 폰이 딸려가게 되는데 이런 폰 구조는 이제 흑에게 굉장히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뭐 비숍부터 피하고 나서 비숍이 뭐 G6 가고 그 다음에 F5를 시작으로 이게 폰 구조의 약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흑이 이제 킹사이드 쪽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D5 칸에 이제 백이 기물을 배치할 때는 이게 폰이 아니라 다른 기물로 잡을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나이트가 얘가 뭐 E3 칸까지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교환됐을 때 나이트로 되잡는 요런 그림을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흑이 배치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쉽지 않은 자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흑은 지금 D6, D5 칸을 강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C파이를 이용한 공격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가게 될 거예요. 백도 흑도 이제 기물들 전개하고요. 백이 여기서 A4까지 올라갑니다. 킹사이드 캐슬링 했기 때문에 A4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흑이 이제 B5으로 확장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자 그런 부분이 생겨요. 자 퀸이 이제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룩까지도 C, A 칸에 오면서 이제 C2 폰에다가 압박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백은 A5까지 올라가서 일단은 공간을 조금 더 가져놨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B6 칸 그 다음에 D6 칸 그 다음에 B5, D5까지 백이 좀 꽉 잡고 있는 자 그런 그림인데 자 근데 여기서 흑이 먼저 싸움을 겁니다. 자 여기서 흑이 B5로 밀고 나오면서 이제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싸움이 좀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초반에 폰 하나 교환된 거 외에는 전혀 교환된 기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백이 몇 가지 칸들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딱히 공략할 만한 또 좋은 플레이는 또 없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나이트는 사실상 핀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고 뭐 나이트가 A4 경우에서 뭐 B6 들어가고 싶지만 이게 폰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고 다른 약점인 뭐 이제 폰을 공격하는 요런 부분도 B6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 전부 다 막히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흑도 뭔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백도 어떤 그 이제 그 이점을 살려서 이제 공격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서 먼저 샹클랜드가 먼저 B5로 밀고 나오죠. 자 이거는 B4 위협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앙파성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에 A파일과 B파일이 확보가 되죠. 자 이러면 서로 간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어 이제 루트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전술적인 부분까지도 일단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백은 나이트 A5 배치해서 밝은 색 칸들 잡고 그 다음 상대가 C4 칸 이제 침투했을 때 이제 어 교환하게끔 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흑은 룩을 배치해서 이제 B2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되고요. 자 백은 선제적으로 여기 있는 비숍을 이용해서 B2 폰을 수비를 합니다. 어 체스에서는 이제 서로 상대 기물을 이제 압박하는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장으로서 그 기물을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압박의 이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상대 진영에 이제 프레셔를 가하면서 결국 이제 득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이제 그 키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물들을 서로가 공격하는 칸 그 다음에 이제 수비하는 칸 이제 먼저 배치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에요. 자 흑은 나이트가 오면서 교환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A파일에서 공격을 당하는데 자 비숍이 가서 뒤쪽을 수비를 해줍니다. 서로 간에 지금 압박을 걸고 있는 칸들을 보자면 백은 여기 있는 폰 그 다음에 D6 폰까지 위협하고 있고요. 흑은 여기 있는 E4 폰 그 다음 B2 폰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있는 나이트는 지금 핀에 걸려서 이외에라도 이제 C2 폰에 대한 압박을 또 이제 회개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비숍이 돌아와서 교환하자고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A6에 대한 수비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입니다. 자 교환되고 나면 이제 A6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이 이걸 막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B2에 대한 위협은 미리 비숍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수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백은 퀴넬리용에서 A6를 한 번 더 공격합니다. 자 이러면은 수비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체스가 엄청 막 심오하고 막 그런 깊은 수만을 이제 둬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공격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스는 기본적으로 상대와 싸우는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는 이걸 이제 막는 게 가장 우선시되고요. 자 루구리 이용해서 먼저 수비를 합니다. 자 백은 여기서 B3를 두게 되는데 이거는 비숍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비숍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B3를 통해서 일단 비숍을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쪽에서 조금 약점이 생기죠. 그 전까지 잘 지켜지고 있던 나이트가 이제 조금의 약점이 되고요. 근데 지금 백은 퀸과 루구리 이용해서 또 C2를 지켜놨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비숍과 나이트를 좀 재배치하겠다라는 의도를 일단 B3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흑이 압박을 걸고 있는 이제 B파일에서의 공격에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요소는 생겨나고요. 자 비숍이 다른 쪽 대각선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B6 와서 일단은 더 괜찮은 대각선 확보하려고 하고요. 자 킹부터 먼저 피하죠. 왜냐하면 이제 핀에 걸리고 나면은 이제 킹이 움직이는 것과 이제 폰이 움직이는 게 좀 이제 묶이게 되니까 킹부터 먼저 안전한 칸에 배치를 합니다. 자 비숍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나이트가 뒤로 가면서 일단은 자리를 잡죠. 근데 나이트가 앞으로 올라가면 어떨까 싶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교환되고 나서 이제 퀸이 이제 배치가 되면서 이제 좋은 자리를 잡지만 흑의 비숍이 이제 D4로 이렇게 오고 나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C2 폰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비숍한테 어두운 색 대각선이 잡히니까 이제 폰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럼 이제 룩이 먼저 피해야 될 테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C파일에서 조금의 압박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일단 폰에 대한 수비를 해줬고요. 자 비숍이 들어왔을 때 C3를 통해서 상대의 이제 비숍을 밀어내죠. 그러니까 백이 원하는 거는 이제 비숍이 가면서 이제 교환하고 나이트가 E3 칸 잡아서 이제 뭐 D5나 F5 칸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샘피클랜드가 전술을 이용해서 그냥 비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여기 있는 뒤쪽에 비숍이 잘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카운터 플레이로 일단 이 위협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비숍이 피하니까 이번에는 흑의 비숍이 도망을 가야 될 차례죠. 자 비숍이 뒤쪽으로 빠졌고 자 이러면은 안 지켜져 있는 여기 있는 폰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룩을 이용해서 이제 폰을 또 수비를 하고요. 서로 간에 이제 위협과 위협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숍이 다시 와서 상대 룩 한번 때리면서 B4를 강제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백은 F3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숍 E3 통해가지고 김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백의 계획이 좀 명확하거든요. 백은 이제 비숍 교환할 거고요. 그럼 이제 나이트 올라오면서 D5 칸 F5 칸 잡아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룩이 A2 가게 되면은 상대 약점인 A6 폰에다가 이렇게 또 압박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흑의 좀 반격이 필요해지고 쉔클랜드가 여기서 정확하게 룩 D8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폰 구조에서는 결국 흑의 D5 브레이크를 성공한 시점부터 이건 흑의 꽤 괜찮은 싸움을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D5 브레이크 준비하기 위해서 룩이 D8 칸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적으로 여기 있는 뭐 A6 폰을 지키겠다고 룩이 A8 칸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반격을 만들면서 경기를 풀어내려고 하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백은 비숍 교환하자고 하는데 당연히 하고 싶지 않겠죠. 자 비숍이 뒤로 피하죠. 여기서 지금 비숍 교환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이트가 여기 배치되는 게 문제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비숍을 뒤쪽으로 피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백이 나이트를 E3 칸에 배치하기까지 이제 두수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비숍을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숍 교환을 피했고 여기서 이제 룩이 배치되면서 A6 노렸을 때 흑이 D5로 밀고 나오죠. 자 D5 브레이크가 드디어 성공이 됐고 지금은 이 폰을 결코 잡을 수가 없죠. 잡게 되면은 이제 여기 D5 폰이 잡히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대각선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디스커버드 어택 통해가지고 이거는 흑이 곧장 경기를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게다가 지금 폰이 전진을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쪽에다가 이제 압박을 걸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트가 F2로 가서 먼저 E4 폰부터 지켜놓는데요. 자 여기가 이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는 일단 브레이크를 만들긴 했는데 지금 여기 룩이 안 지켜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대 폰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가장 제시하는 좋은 수는 룩이 그냥 뒤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룩을 수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후 폰을 잡아내면서 이제 A6 폰이 잡히더라도 이거는 흑이 충분한 카운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혹은 여기서 룩이 올라와서 A6도 지키면서 이제 룩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샹클랜드가 조금 잘못 들어갑니다. 자 룩이 C A칸으로 가면서 이제 C3 폰에 대한 이제 위협으로 이걸 이제 막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A6 폰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C3 폰을 잡아내면서 이제 같이 폰을 이제 서로 간에 잡는 이제 이런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 위협을 이제 백이 비숍 C5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흑이 공격은 막는 동시에 자신의 공격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이 부분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흑이 여기서 폰을 잡는 거는 어차피 그냥 교환하고 나면은 이제 폰을 되잡아서 이 대각선 막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A6 폰에 대한 위협으로 이거는 백이 이제 우위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폰을 잡을 수가 없고 결국 이제 C3에 대한 위협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A6 폰만 잡히고 이거는 이제 분리해지게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제 비숍 교환해가지고 이쪽을 뚫어내려고 하죠. 근데 비숍 교환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앞서와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A6 폰 잡았을 때 흑이 C3 폰을 잡아낼 수 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전술적으로 백이 이걸 잡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폰이 하나 많은 엔드게임으로 들어가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룩이 C3 폰 잡으면서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을 듯 보이거든요. 잡게 되면은 이제 퀸이 딸려가면서 서로 간에 룩 교환이 되는데 근데 중앙에서 폰이 전부 다 교환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백이 폰 하나 많은 이제 엔드게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바깥쪽으로 통과한 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확실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C파일에다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비숍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환까지 만들었는데 자 근데 이후에 이제 A6 폰이 잡히면서 일단은 흑이 좀 위기를 막게 됩니다. 여기서 샹클랜드는 룩을 뒤쪽으로 빼서 이제 룩이 지켜지니까 상대 폰 잡는 이제 이런 위협을 이제 걸거든요. 중앙에서 이제 카운터로 이제 막아내려는 자 그런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웨슬리소가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그러니까 요거 뭐 지킨다고 퀸을 뒤쪽으로 뺀다거나 아니면 그냥 룩에 A7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또 반격을 당하면서 한수를 뺏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흑이 어느 정도 반격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근데 웨슬리소는 이 룩을 이용해서 그냥 나이트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룩이 갑자기 침투하면서 측면에서 이 나이트를 제거하고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 주위포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죠. 지금 당장에 상대 폰 잡고 여기 있는 D5 폰 잡는 요런 위협이 생겨나요. 나이트가 지금 폰 두 개 제거하고 딱 D5 칸에 들어간다. 여기 배치된 나이트는 거의 룩과도 가치가 같다. 혹은 룩보다도 쎄다 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트거든요. 게다가 그 과정에서 폰 두 개를 잡아내기 때문에 백이 퀸사이드 쪽에서 통과한 폰 두 개가 생깁니다. 나이트가 요거 잡고 들어간 순간 뭐 사실상 경기는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가령 그냥 폰 밀었을 때 체크하고 들어가면 이거는 흑이 도저히 뭐 반격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자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흑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이쪽 폰은 뺏기더라도 이쪽 폰 잡으면서 상대 퀸을 공격하면 이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수가 퀸이 E3로 가는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H6가 잡히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F6 잡게 되면 이건 체크메이트로 끝나요. 뭐 폰 잡고 있는다 그러면 다음 수에 이제 나이트 들어오는 강력한 위협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폰도 잡지 못하고 결국 이제 나이트가 G4 왔을 때 이게 킹 G7으로 일단 막아내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럼에도 이제 퀸이 이쪽 대각선 노리고 들어옵니다. 자 룩이 들어가서 수비를 하니까 이제 중앙에서 폰을 잡고요. 이렇게 되면은 백이 통과한 폰 3개를 가지게 됐어요. 나이트 자리가 이제 완벽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폰들이 워낙에 또 강력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백이 괜찮은 포지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게다가 지금 나이트 대 룩 싸움인데 여기 있는 나이트와 룩을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나이트가 좋거든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상대가 룩으로 수비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기물의 어떤 가치 부분에서 이제 백이 확실히 앞설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죠. 자 퀸이 와서 C3 폰 공격하니까 룩을 이용해서 그냥 가뿐하게 막아버렸고요. 자 폰 전진을 통해가지고 일단 디스커브더 어택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 또한 그냥 폰을 전진해서 막으면 그만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이 폰을 밀어가지고 지금 퀸한테 F4 칸을 이제 내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겼거든요. 자 퀸이 피하니까 퀸 F4로 들어와서 다른 쪽을 위협하고 들어가죠. 자 퀸이 붙으면서 수비를 한번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백이 다시 한번 폰을 잡고요. 자 룩이 와서 이 폰 일단 데려가려고 하는데 나이트가 E3 경유에서 F5 칸 들어가면서 이제 승기를 잡습니다. 자 폰이 잡히지만 나이트 F5 체크 당하고 나서 여기서 이 킹 피하고 퀸 체크 들어가면서 결국 샹클랜드가 경기를 이제 포기하고 말죠. 사실상 여기서 경기가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킹이 뒤쪽으로 빠지는 거는 지금 G7이 잡혔으니까 체크메이트로 끝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뭐 킹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그래도 지금 킹이 갈 수 있는 칸들이 없고 나이트가 G7 들어가면서 체크메이트로 이제 끝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볼 수 있는 게 나이트를 잡는 수인데 이렇게 되면은 킹이 안전한 듯 보이지만 지금 왼쪽 측면에서 공격당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체크 한번 당하게 되면은 지금 킹이 도망갈 수 있는 칸은 없고 결국 막아야 되는데 이게 퀸으로 막는다 그러면 이제 퀸과 이제 룩 교환이 만들어지는 거고 룩으로 막는다 그러면은 룩이 G4 칸을 수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퀸이 들어오면서 또 체크메이트로 끝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 체크하고 퀸 체크 들어가면서 여기서 웨슬리 쏘가 상대에게 승리를 따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미들게임에서 퀸사이드 싸움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웨슬리 쏘가 이제 룩으로 이 나이트를 잡고 들어가는 이 전술이 굉장히 좀 멋있었던 그런 경기였네요. 그래서 제가 이 경기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지금 US 챔피언십이 굉장히 재밌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크리스토퍼 U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슨 이머니 대회에 참가하면서 좀 논란 아닌 논란까지도 일단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하나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체스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